와 해외를 다오래 진짜 극제한 충전이 가능합니다 블랙카드 이런 거 아니에요? 내가 알기론 상균이 형은 그 정도의 아량을 맡겨있어 혹시 옆에 붙어있어도 돼요? 어? 어... 지금 우리 멤버는 우리라고 합니다 저 가방 좀 혹시 들어줄 수 있어요? 어 그럼 낭만 카드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다 상균이 형! 형 우리 사볼까요 형? 형 저 치실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? 형 저 이거 할래요 아 근데 뭔가 털리는 느낌이야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!